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강의 입니다 이번 시간은 에듀윌 제 2회 모의고사 해설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용어정인데 용어정인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용어정이 정답은 4번 입니다 거짓 부정한 망보로 등록을 한 자는 개업공개사 아니다 했는데 x죠 개업공개사의 용어정이는 등록을 한 자 입니다 등록을 한 자 부정한 망보로 등록을 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만 등록 취소되기 전까지는 개업공개사가 되겠습니다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은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소속공개사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된다 의뢰 보수 업 3가지가 있으면 중개업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갱이 해당된다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자는 중개보조원이다 네 그렇죠 개업공개사 아닌 자로서 중개문을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했는데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래서 2번이 소위 권리금인데 권리금의 경우에는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국유재산 공유재산 그 다음에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개상물 되고요 모든 지목 양어장 공장용지 목장용지 모든 지목 전부 중개상물 됩니다 개인이 사업할 수 있다면 중개상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답 4번이네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입니다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은 양도 대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정 양도 대여는 자격 취소 해야 되죠 자격정지 처분 사유 X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요 1번 주된 사무소 등록관층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법상 주식회사이려면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4번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의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해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는 곧 삭제될 예정입니다 시험 볼 때쯤은 자본금 규정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삭제될 예정이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입니다 매수 신청드린 등록은 14일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등록관층은 개설 등록 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이네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요 네 보정 설정은 미리 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 하기 때문에 보정 설정 안에도 등록은 해주죠 보정 설정 미리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에 가석방 되고 나면 남은 자녀 형기 즉 가석방 기간 경과 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결격 사유입니다 그런데 니언에 벌금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 사유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200만 원 받으면 결격 사유 아니죠 그 다음에 띠긋 자격 취소되고 3년 지나지 아니한 경우 결격 사유고요 3년 지나야 되죠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집행유예 유예 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은 2023년 4월 18일 날 개정됐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겸업제한 업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아닌 것입니다 법인의 겸업제한 법인만 겸업제한 있죠 개인은 겸업제한 없고요 답은 3번이네요 공제 업무는 협회가죠 협회가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보면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공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소속 공개사에 대한 고용신고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2번 소속 공개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해야 되고요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4번 소속 공개사가 중검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 공개사뿐만 아니라 그 잘못한 직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4후 10일 이내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4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고용인에 대해서도 4월 18일 날 개정됐는데요 중개보조원 고용인 수가 자격증 있는 사람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사장 혼자 자의증이 있다면 5명 이하 고용해야 되고요 소속 공개사 1명 더 있다면 10명 이하를 고용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무소 설치 이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인 개업 공개사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 설치 신고서에 보정 설정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매수 신청드린 등록 신청할 때는 첨부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자 2번 지문입니다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이전 전 X입니다 우리 주민등록 옮기는 것 똑같죠 이사가고 나서 이사간 동주민센터에다가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3번 분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4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에 기재상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 제교부고 예외 기재상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무조건 제교부해야 되죠 5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혁공개사는 다른 개혁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이 아닐 때는 물론 가능합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 개혁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요 단 부치공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죠 2번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등록간청은 그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3번 개혁공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X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혁공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5개 강구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등록번호를 표기할 의무는 없다 성명만 표기하면 되죠?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에 성명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5번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지체 없이 간판 철거가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세 가지입니다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고 안 하면 철거 명령을 하고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